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국정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3주 연속해서 하락을 해서 이제는 47%, 잘한다는 47%, 잘 못한다는 38%,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중도층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다. 전연령층에서 잘한다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제가 일전에 송재TV에서 국정지지율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50% 중반으로 가고 있을 때 앞으로 60%까지 가게 될 것이다. 정권 초반에 국정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굵직굵직한 각종 새로운 정책들을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고 정치는 어차피 여론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게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지금 3주째 떨어지고 있다. 원인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입니다. 물가를 비롯해서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너무나 좋지 않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경제가 계속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손 놓고 있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론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론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기획 이런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차곡차곡 국정을 정상적으로 밟아가는 그런 길을 택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주말인 오늘 한번 이 문제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이게 국정 큰 전략과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정의 큰 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주말인 오늘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예측이 틀렸던 겁니다. 저는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하고 난 뒤에 이제 계속 오름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50% 중반으로 가고 있었는데 60%를 곧 갈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다른 정권에 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잠깐 제가 국정 지지율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결럽이 21일, 23일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 47%, 잘 못하고 있다 38%, 지난주에 비해서 2% 떨어졌다. 30대, 40대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중도청,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잘못하고 있느냐, 뭘 잘못하고 있느냐. 지난주에는 인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경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앞으로 아마 경제가 압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다음 잘하고 있는 부분은 소통이나 신선한 이런 것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대로 차곡차곡 가고 착실하게 국정을 바로잡아가면 여론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40% 중반, 40% 초반 이렇게 지지율이 만약 떨어지게 되면 국정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급하게 나서서 막 이러고 저러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금씩이나마 오름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전 세계적으로 뭐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 놓고 있으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인 오늘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옮겼고요.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고 정말 신선한 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도 하고 있고 많은 신선한 것들이 있으면서 실수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많은 것들이 새롭게 정착되어가는 그런 상황 아니냐. 문재인 정권 5년을 이제 바로잡는 것이다.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네. 뭐 정권 초반기니까 좀 기다려줘야 하지 않겠나. 이러고 있으면 손 놓고 있으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에 100가지가 넘는 현안, 정책을 다듬었다. 그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정수행에 가는 데 있어서 여론의 방향, 여론의 높낮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며 큰 전략의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틀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인, 탄력적인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지지율이 무너질 경우에 경제는 더 어려워져가고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보다 더 잘하는 일이 많습니다. 도어 스태핑에서 근로시간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좀 바꾸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최종 확정된 정보안은 아니다. 보고받은 것이 없다. 이래가지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나온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혼선이 좀 빚어지고 있고 또 뭐 경찰청 인사 이게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고까지 했는데 정말 어디서 잘못한 것이냐? 행안부냐 경찰이냐 논란이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보여줬듯이 대답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김건희 여사 부분과 검찰총장 부분입니다. 검찰, 검사 인사가 좀 너무 많다라는 부분 또 검찰총장 인사가 늦어지느냐? 김건희 여사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답변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걸 가지고 또 너무 심하게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 것은 민주당은 공격을 해야 하니까요. 어차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실수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흠집내기밖에 기대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공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아닌 쪽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공격하는데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는 말은 물론 대통령의 화법은 아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통령이 부인이 하는 일이 어디까지가 공적이고 어디까지가 좀 비공식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가르기가 라는 부분 그런 이야기는 좀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신선한 이유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대통령의 화법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민주당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까지 나서서 흠집 잡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52시간 주 근로시간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실수는 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는 했지만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의 소통이 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찰 부분은 그 인사에 문제가 있었고요. 인사 번복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을 이야기한 것은 경찰 전체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통제를 받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짚은 것이고요. 검사 인사가 너무 많다. 검찰총장 인사가 왜 늦어지느냐.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 좀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이죠. 이런 몇 가지 실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짚어야 할 것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전체를 조율하는 전략이 국정 전략이 국정에 대한 대처가 전혀 전체적으로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이준석 지금 지 살기 바빠가지고 이준석은 지금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대표인지가 이해가 되잖아요. 지 살기 위해서 지금 주변에 당대표라는 사람이 주변에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총속이 바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는 뭘 좀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에게. 그게 그럴 것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경제, 어려운 경제를 무슨 바로 다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씩 실수하는 부분은 있는데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그보다 더 큰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둔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영역에서 국정의 초점을 다른 영역에서 점수를 따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천천히 좀 가자. 다져가면서 가자. 라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경제는 예상보다 더 크게 나빠지고 있고 국정의 약간의 초반기의 혼란 상황은 지금 조금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초반에 가장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적폐청산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한 뭔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경제 어려운 것을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보충할 수 있어야 된다. 전략을 좀 전략을 탄력적으로 수정을 하고 대응해 가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런 전략들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대통령실이 지금 하는 일이 대통령실이 오히려 더 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대변인실도 그렇고요. 또 대통령 비서실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정부를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뾰족한 대책이 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이 들을 때 그래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뭐 이런 좀 많은 메시지들이 좀 나와줘야 하고요. 또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미국 출장을 가는데 1등석을 사용하지 않겠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지 않느냐. 비즈니스석을 하겠다. 자신이 뭐 출퇴근할 때 차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좋다. 뭐 서류에서 님자는 빼자. 서류에서 님자 빼는 거 당연하고요. 또 말할 때도 님자 꼭 넣지 않아도 됩니다. 장관이면 장관. 그 자체가 이미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님자를 잘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가 또 있는데 공직사회는 또 좀 다르니까. 이런 게 한동훈 장관의 신선한 모습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또 금수완박에 대처하는 것 정말 꼼꼼하고 완벽하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제 뭔가 좀 나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뭔가를 좀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겁니다. 차곡차곡 착실히 준비해서 때가 되면 발표한다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은 뚜렷한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요.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 부분은 잘합니다. 그렇지만 짚어야 할 것은 짚어야 합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 통제권을 확보를 하고 시스템으로 말이죠. 경찰이 좀 군기도 잡아야 하고요.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급한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많은 영역을 갖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 그 부분이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급한 겁니다. 세상에 일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급한 것과 좀 시간이 둬도 괜찮은 것들 이걸 구별을 해서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한동훈과 이상민은 오래전부터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왔을 텐데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인사 검수완박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두고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급한 것은 문재인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계층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비리 경찰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부터 좀 한번 보자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된 공무원 문제라든지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정권의 남북정상회담을 들여다본다든지 많은 그런 부분들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미 수사하고 있는 것 좀 실적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을 좀 탄력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대통령실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대변인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부분에 실수가 나오는 것 줄여가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저렇게 내분을 겪고 있는데도 당이 사실은 쪼개질 정도의 저런 내분을 겪고 있는데 그게 전쟁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면 벌떼처럼 나서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합니다. 말이 되든 말이 되지 않든 저래서 민주당이 싸움 하나는 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 지금 싸우기 자기들 코가 석자인데도 윤석열 정부 공격하는 데는 너나 가릴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홍보, 알리지도 못하고 윤석열 정부가 조금 실수를 하면 소위 실드도 좀 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면 뭐 알아서 해라 라는 시기입니다. 이래서 제가 자꾸 이준석 저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 끝을 내야 된다. 어느 쪽이든 말씀이죠. 그런데 이준석을 지금 이준석 체제로 가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지금 40일 동안 보여준 겁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매일 입으로는 개혁을 떠들고 혁신을 떠들고 청년을 위한 정당, 서진 정책을 하겠다, 광주로 진출하겠다 말만 떠들지 당장 눈앞에 닥친 윤석열 정부를 좀 보호하고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을 좀 국민들에게 알리고 민주당을 좀 제압해 나가는 전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하고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발탁하는 게 좀 너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뭐 필요한 자리는 검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앞으로는 검사를 임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렇게 엇박자를 내기도 하고요. 또 근로시간 52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자신은 또 보고를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뭐 민주당이 집중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국기문란이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집권 여당인데 뭐 없어도 존재감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예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런 집권 여당이면 앞으로 없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 정권 초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은 집권 초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나서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해가고 있고 경제정책에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이며 적폐청산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를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자신의 지역구로 일사불란하게 내려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기획을 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낸다든지 이런 많은 대안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지금 경제로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적폐청산에 있어서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권 여당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실과 지금 여당의 지도부 각성하지 않으면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도 답답할 텐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대통령실이 지금 정책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경제정책 쪽으로. 정무쪽이 조금 약합니다. 이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정무쪽에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당과 연락을 하면서 크게 국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듣고 국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이며 이런 전략들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저 이준석 문제는 정말 오는 7일로 또 잡혔는데 끝을 내야 합니다. 제가 주말인 오늘 아침에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윤석열 정부의 실수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정권 초반기인데 제가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낙엽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 가을이 온 것을 느꼈다라는 시도 있듯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순방을 하는 이런 기간에 나토 순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또 국민들의 관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순방, 그 행사에 많이 쏠리게 됩니다. 이런 기간에 전체적인 전략을 좀 가다듬고 수정하고 이준석 대표가 안 된다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서줘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싸울 일이 있으면 뭐 이놈저놈 가리지 않고 막 나서지 않습니까?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뭘 하는 건지 집안 싸움 밖에는 지금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소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소원 cuci die語